프랑스에서 최악의 폭우로 센강이 수위가 30여 년 만에 최고로 불어났습니다. 곳곳에서 물난지가 나면서 루브르 방문관까지 지금 긴급 폐쇄됐습니다. 지중해에서는 난민 700명 이상이 타고 가던 배가 전복이 돼서 3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 센강이 흙탕물로 변해 크게 불어나 다리 밑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강변도로는 물론 시내 곳곳의 도로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프랑스에서 150년 만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파리 생강 수위가 지난 1982년 이후 최고치인 6미터를 넘었습니다. 상징 센강이 범람하면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 강변에 있는 루브르 방문관 등 방문수도 문을 닫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생강이 범람하면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 강변에 있는 루브르 방문관 등 방문수도 문을 닫았습니다. 주택가도 물에 잠기면서 5천명 이상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프랑스 외에도 독일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큰 비가 내려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남부 지중해에선 700여 명의 난민을 태운 채 이집트에서 이탈리아를 향하던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리스 당국이 긴급 출동해 340여 명을 구조했지만 실종자만 최소 3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혜욱입니다.